장시은 서서, 지금 헤리콜 장시은 서서 헤리콜 망명! 지금! 시원에서 또 빨리 된다 시원에서 또 빨리. 공방을 그 사장 아닌가요? 아 이건 뭐.. 저철철 걸리기 싫게 돼요 아니 당황이 참. 그를 모이자고 그러세요. 아, 동생이 된다. 네. 아, 안돼. 내 제외는 저한테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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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방. 9시. 네. 네. 백대방.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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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보십쇼. 방법. 장기영. 안정원. 손 bola역. alt. 정 HARRIS. 공격에. 정입군. 줄. 털르뚱. 찍었다고? P.K.에서 골른분들 P.K.에서 골른분들 P.K.에서 골르십 P.K.에서 골른분들 P.K. 연수 정은영 정은경 하느라고 하셨는데요 정연수 축하드립니다 이중시 해수씨 해수씨 피자왔나 P.K. 넣으신 P.K. 넣으신 해수님 빨리ereye 하세요 로봇 정연수 할기나 행사에도 선물 다 못찍을 것 같습니다 로봇 정연수 네, 감사합니다. 정현수 선수. 감사합니다. 혹시 본론이 안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진영수 파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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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 주소하십니다. 이야, 지구 흑박이다. 진영수 파할 영. 고마워. 아, 아들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들고 다녀. 이야, 어차피 성격이 좀 많이 다녔다 했네. 끈하더라고. 엄마에 대한 평생 생각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랄랄레. 괜찮으러 와. 평생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이야, 기억 잘 찍힌다. 고맙다 주시면서도 구미시 육상연합회 회장을 받고 계신 최정환 육상연합회 연합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침에 비도오는 날 많이 참석해 주신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전에 얘기했지만, 구미에서 구미 맑둥그랩이 제일 먼저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애써주는 데에 대해서 반품 도움을 드려서 감사드리고, 멀리서 와주신 동구미 그리고 구삼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신다고, 비오는 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회장님 임원님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비롯 말씀드릴게 육상연합회가 대한체육이와 통합을 해서 지금은 육상연합회란 말이 아시고 육상연맹이란 말을 쓰게 됐어요. 원래는 육상연맹 회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가기로 하고 이번 12월짜리 다시 선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육상연합회는 우리끼리 단합을 위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육상연합회란 말이 사실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회장님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머릿속에 오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어제 멀리 4천에 4천 노물마타운 가셨는데도 다시 돌아가세요. 같이 선정해주신 최종한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사마에서 오신데, 늦게 오셨는데요. 구사마에서 오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뭐 구미사람하는톤에서 우리 회장님하고 다 왔으면 좋은데 지금 어제 그 4천 대회 가셨다가 지금 이제 아직 못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그저 저하고 이제 우리 저 산빈님이 뭐 참치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항상 그 체육대회 하면은 비가 왔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대신요 보니까 구마칼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상당히 그 체육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날씨가. 우리 땡배 때 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날씨가 선선하게 이렇게 공도차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뭐 오늘 체육대회 하면은 재밌게 오늘 좀 보냈으면 좋겠고예. 일단 오늘 체육대회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회사가 끝날 때 우리가 경평투쟁이 있는데요. 올해는 솔직히 경평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면 모두에게 경평이 도와주겠습니다. 이제서는 5인 1강, 5인 1색 경기를 진행하십시오.